자 앞에 계신 분 마주 앉아 있으면 확 들어오는 게 처음에 뭐냐 여복이 없다 지금은 혼자 계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여복이 없고 혼자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는 홀어머니 밑에 자라는 시간이 더 길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그랬을 거다 그리고 지금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장님 앞에 이렇게 있지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적인 방향 돈적인 방향과 그리고 아까 첫 마디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복이 없다 혼자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년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 아니면 가정을 그래도 안전하게 다시 만날 수가 있냐 만들 수가 있냐 이 부분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네 괜찮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주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데 본인은 자영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신가요? 네 두 군데요 두 군데인데 장사가 안 된다 소리가 안 나와요 뭐가 완전히 안 좋다 소리는 안 나와 네 그런데 두 군데 라면 어느 한 쪽이 절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사업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파생이 돼서 어느 한 쪽이 저는 쪽을 내가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조금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끌고 갈 거냐 네 그렇게 내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 네 그 매장이에요? 네 뭐 하는 매장이에요? 양복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군인들한테 유니폼과 양복 맞춤 전문점이에요 미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하나는 대구에 있고 하나는 군산에 있고 군산이고 양복점이다 미군을 상대로 하는 양복점 우리 아버지 사주랑 이름 좀 적어주세요 오 라시네요 라시 저 처음 봐요 라시 나시나 나시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라면 할 때 라 이렇게 나시 57년이니까 오 닭띠시네요 정유생 네 음력이신 거죠? 음력입니다 지금 군산 쪽이 절고 계신다 그랬는데 완전히 여기가 적자인가요? 그냥 뭐 현상 유지 정도죠 현상 유지 정도 근데 저는 여기가 굳이 접어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과학 지금 가계의 문제 내 운의 문제라기보단 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미군이라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아버님 여기 군산이 절기 시작한 게 작년 하순부터 좀 절지 않나요? 그렇죠 작년 하순부터 이게 지금 작년 8월 이후부터요 거기 군산에 있는 미군부대 쪽에 작년 8월 이후부터 올해 하순까지 무언가 시스템적인 뭔가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복을 해 있거나 이런 것까지도 여파를 주고 있거든요 이 미군들한테 있어서 근데 올 연말이 지나면 또 한 번 그 부대 안에 분위기나 뭔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일이 생겨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는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미군부대 안에 미군들한테 있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생겨서 지금 잠깐 그 여파를 막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운기는 내년이 훨씬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적인 어떠한 변화가 올해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바뀔 수다 2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래서 섣불리 접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아버지는요 내가 50 초반이 넘어서면서 그래도 금전이 많이 윤택하고 안정화를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40대까지도 버거워요 금전 상황이 근데 50, 2, 3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내가 금전적인 편안함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마지막 운이 내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접어도 우리 아버지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아직 크게 적자가 나고 있지 않으니 그러면 직원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어떨까요? 잘하는 사람을 이게 옷의 실력 차이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내가 특정인을 상대하고 있는 그 미군부대라는 시장 자체에 시스템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해까지만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내년부터는 상황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를 주더라도 지금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지금 나이로 따지면 68세인데 볼게요 2년자는 내가 소개를 받아서 사람을 만날 것 같으면 사람 2년자가 들어올 것 같으면 내년 운기가 굉장히 커요 근데 내년이 이게 상반기보다는 하순 하순으로 특히나 7월을 기점으로 음력 7월이에요 음력 7월을 기점으로 나한테는 이 시기가 내년에 내가 운이 좋다고 했지만 7월을 기점으로 운이 확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2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간접적인 소개라도 내년 하순이 되면 들어올 수다 내년 하순이 되면 들어올 수고 지금 이혼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혼한 지는 오래됐죠 한 20년 되시나요? 더 돼요 더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더 된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은 38부터 40대가 좀 많이 활란기였어요 그때 가정도 막 깨져나가라라는 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었겠지만 나는 상대방의 배신 수도 보여요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런 것들을 다 지나오셔서 지나오셔서 지금 7월이 되면 소개도 들어올 수고 괜찮은 분을 만날 수 있겠다 특히나 어머니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부모님 다 돌아가죠 그 어머님 자에 대한 조상의 인연법이 내년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이 드실 때까지 혼자 계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시는 분과는 그래도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점은 내년 7월 이후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점은 줄이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면서 조금 와신상담 조금만 기다려보시자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을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오면 안 되나요? 평상시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드리고 오면 안 되나요? 평상시에 오시라고 이거 찍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전화로 상담을 했더니 한 달 넘게 조금 마음이 급한 때가 있었거든요 한 달 넘게 걸린대요? 네 그래서 저 이제 한가예요!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드리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